오늘도 저는 컴퓨터를 켜서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물론 LG 모니터와 함께 했죠. 온스크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화면을 사각 분할을 만든 후 다양한 작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멀티 모니터를 쓰는 것처럼 굉장히 편한 건 알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요. 온스크린 소프트웨어입니다. LG에서 만든 온스크린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인데요. 밝기와 명암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지고 놀기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를 분할을 하여 다양한 화면으로 한번에 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굉장히 편하죠? 베가스 소프트웨어와 포토샵 그리고 웹사핑이 가능한 크롬, 익스플로러까지 한번에 한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물론 4분할 화면으로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한번 다양한 컨텐츠를 한 화면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넣고 저장합니다. 포토샵으로 사진을 불러와서 다양한 효과를 줍니다. 아래 대기중인 소프트웨어들이 어서 빨리 사용해달라고 외치네요. 32인치의 1440p 지원이기 때문에 화면이 작아 보이지 않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녀석의 강점입니다. 포토샵 작업이 끝났는데요. 베가스로 사진을 불러와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베가스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2분할로 하겠습니다. 아까 포토샵에서 작업한 사진을 불러와서 기입했고요. 다시 어도비 오디션을 통해서 음성 파일이나 사운드 소스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 내내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퀄라이저와 효과를 한눈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듀얼 모니터로 작업하는 느낌인데요. 굉장히 넓은 화면에 세로로도 굉장히 넓게 구현할 수가 있죠. 네, 작업이 끝나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렌더링 중인데요. 완료가 됐고요. 베가스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불러와서 즉각적이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아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모니터 LG 32GK850G 32인치 모니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